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어떤 스님의 염주 덕분에 아버지가 화를 피했다 나는 기본적으로 종교에 그렇게 심취해서 사는 편은 아니다 솔직히 교회에 나가기엔 매주 주말을 써야 한다는 것이 너무 귀찮았고 성당에 가기엔 내 정서와 안 맞았다 그래서 누가 종교가 뭐냐고 물으면 나는 조금 생각하다가 불교라고 이야기한다 교회, 성당, 절을 모두 다녀봤지만 내 정서와 가장 잘 맞고 마음이 편해지는 곳은 절이었기 때문이다 거기다 외할머니, 어머니 모두 불교 신자시며 3대째 모태 불교 신앙을 갖고 있다 보니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불교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들은 탓도 있는 것 같다 외할머니께서는 내 태몽을 이야기하시며 나는 꼭 불교를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셨다 내가 쓰면서도 뭔가 부끄럽지만 내 태몽을 들은 대로 이야기하자면 외할머니께서 꿈에서 댁마당에 나와 계셨는데 하늘에서 오색빛이 내리쬐더니 구름 사이로 황금관세음보살이 아기를 안고 내려왔다고 한다 그러고는 외할머니 앞에 내려와 아기를 품에 맡기며 이 아기를 꼭 잘 키워야 한다고 하셨다고 한다 이 때문에 집안 어른들께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큰 사람이 될 거라는 기대를 많이 하셨다고 한다 아무튼 그래서 나는 기본적으로 절과 스님들에게 상당히 호의적이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신 아니 최소한 부처님은 있다고 믿게 된 일이 있었다 때는 2015년 여름 대학교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있던 나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생 둘과 함께 내일로 기차여행을 떠났다 부산 안동 등을 거쳐 정동진까지 도착한 우리는 정동진에서 하룻밤을 묵은 뒤 충주로 가기 위해 정동진역 앞 편의점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었다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며 멍때리고 있던 그때 우리 쪽으로 여승한 분께서 걸어오셨다 차분하게 느긋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걸음걸이로 우리 앞까지 오신 그 스님은 조용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에게 합장을 하셨다 우리 셋 중 나와 후배 A는 불교 B는 무교였으나 나와 A가 일어나 마주 합장을 하자 B도 엉거주춤 일어서 합장을 했다 합장을 하고 마주본 스님의 모습은 참 신비로웠다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8월에 온몸을 덮는 승복을 입었으나 땀은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았고 숨을 몰아쉬거나 하지도 않았다 굉장히 하얀 피부에 얼굴에서는 나이를 가늠하기가 힘들었다 어떻게 보면 40대 초반 같기도 하다가 또 어떻게 보면 60대 후반 같기도 했다 말로 표현하기 힘들지만 깨끗하다라는 말과 가장 비슷한 느낌이었다 놀러 오셨나 봅니다 어제 왔다가 이제 떠나는 기차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는 무슨 일로 다름이 아니라 제가 보시를 받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달라고 하기 너무 염치 없어서 이렇게 제가 깎아 만든 염주를 판매하고 있어서 염주를 좀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라고 하며 스님은 우리가 앉아있던 테이블 위로 자신의 보따리를 풀었다 보따리 안에서 나온 염주들은 소박하고 수수하게 생겼지만 뭔가 차분하고 정성이 느껴지는 예쁘고 좋은 염주들이었다 이걸 스님이 직접 하셨다고요 모자란 실력이지만 부처님께 공을 들이며 정성스럽게 만든 염주입니다 확실히 일반 관광지에서 파는 염주보다는 몇 배는 더 정성이 들어가 보였다 나와 후배 애인은 그 자리에서 본인 것과 어머니 것까지 총 4개를 샀고 스님은 감사 인사와 함께 앞장을 하셨다 정말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 스님 잠시만요 나는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시원한 보리차를 하나 사왔어 스님에게 건넸다 아무리 땀 한 방울 안 난 모습이라지만 이 날씨의 승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것이 너무 힘들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요 이거라도 드시면서 다니세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 그래도 목이 말랐는데 스님은 그 자리에서 보리차를 벌컥벌컥 들이켜셨고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단숨에 반을 마셔버린 스님은 나를 찬찬히 보시더니 싸맸던 보따리를 다시 풀었다 시주님을 자세히 보니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따리 깊숙한 곳에서 스님이 꺼낸 것은 염주였다 일반 염주가 아닌 알 하나가 아기 손만 한 커다란 염주였다 코팅이라던가 방수처리 같은 것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생나무를 깎은 뒤 마감처리만 한 것 같은 매끄럽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염주였다 처음 이 염주를 봤을 때 굉장히 비쌀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염주였으나 크기가 큰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향 때문이었다 염주를 보따리에서 꺼내자마자 우리 주변으로 은은한 향나무 냄새가 퍼지는 것이 몸으로 느껴질 정도로 아주 강하지만 은은한 향이었다 정말 좋은 염주라는 것이 느껴지지만 아쉽게도 제가 학생이라 이 정도의 염주를 살 돈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자 스님이 웃으며 말했다 이 염주는 시주님께 그냥 드리는 겁니다 음료수 값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주십시오 그래도 이건 딱 봐도 귀해 보이는 염주인데 제가 직접 돌아다니며 찾은 제일 귀한 향나무로 직접 깎아 만든 염주입니다 아직 손을 타기 전이니 만지면 만질수록 광이 나며 향이 짙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스님은 마지막으로 내게 말을 하며 염주를 건넸다 이 염주를 가지고 가서 시주님 아버지 차에 걸어놓으십시오 그럼 더 이상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입원하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감사히 받겠습 저희 아버지께서 그러시는 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나는 깜짝 놀라 염주를 든 채 스님을 쳐다봤다 내 옆에 있던 동생들도 마찬가지로 놀란 표정이었다 사실 우리 아버지는 해마다 갑작스럽게 다치고 입원을 일주일씩 하셨었다 허리디스크, 디스크 재수술, 위출혈, 타박, 찢어짐 등등 최근 몇 년간 입원하거나 꿰매거나 수술 등을 받지 않은 애가 없었기에 나를 비롯한 가족들은 항상 아버지를 걱정하고 있었다 오죽하면 독실한 천주교 신자신 할머니께서 점집까지 다녀오셨을 정도로 사수로 따지면 아버지 뒤에 칼을 문 귀신이 집요하게 쫓아다니기 때문이라는데 정확히는 모르겠다 다른 걸 떠나서 아버지께서 병원을 자주 가시는 것은 사실이었기에 그런데 그 사실을 오늘 처음 만난 이 스님은 어떻게 아시는 걸까? 놀란 눈을 하고 있는 내 손에 염주를 더 단단히 쥐어 주신 스님은 웃으며 우리에게 합장을 한 뒤 처음 왔던 것처럼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걸음으로 우리를 지나쳐 걸어갔다 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아셨을까요? 어떻게 아셨는지 한 번 더 물어봐야겠다 나는 그렇게 말하며 동생들을 지나쳐 스님이 걸어간 방향으로 뛰어갔다 그렇지만 그 스님을 다시 볼 수는 없었다 인파 속에 스며들어버린 건지 그냥 연기처럼 사라진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 몇 초간의 짧은 순간에 스님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그렇게 신기한 경험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께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염주를 들였고 평소에 그런 걸 믿지 않으시던 아버지도 염주를 들고 바로 내려가셔서 차에 염주를 놓고 오셨다 그리고 염주를 차에 두신 2015년 여름 이후로 아버지께서는 신기하게도 지금까지 아무 다친 곳 없이 잘 지내신다 아버지께서도 이 염주 덕분인가라고 하실 정도로 두 번째 이야기 일본 호텔의 미제 사건 일본 기우연 북부에 있는 한 온천마을 여관에서 일하는 친구가 마을 전설이라고 저한테 해준 얘기입니다 이 친구는 대학 방학 기간 동안 잠시 일하고 있는데 여관의 사장님이 회식 자리에서 지금으로부터 20년도 더든 얘기라고 말해줬다고 합니다 관광지에 안 좋은 사건이 있었다는 소문이라도 불면 매출에 지장이 오는 만큼 아직도 그 지역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쉬쉬하며 이미지 관리에 신경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곳은 마을 전체가 높은 산간에 있어 겨울이 오면 눈 속에 파묻힌다고 합니다 그 마을에서 2km 가량을 더 들어간 곳에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데리고도 숙박할 수 있는 호텔이 있는데 바로 그 호텔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 호텔에서 일하게 된 지 몇 년 된 프런트 직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온천 주변인 이만큼 겨울은 항상 성숙이었는데 일본 사람 외에도 외국인들도 있을 만큼 손님은 많았다고 합니다 호텔에도 손님이 잔뜩 찾아왔기에 그날도 신발장에는 손님들이 신고 온 다양한 신발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그 신발들을 현관에 쭉 늘어놓는 것이 그가 맡은 일 중 하나였습니다 평소처럼 일을 하다 어느 펌프스 구두를 손에 든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고 하는데 그건 옅은 베이지색 구두인데 안에 검붉은 피 같은 게 묻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구두 바닥 전체는 들쑥날쑥하게 얼룩진 채 차갑게 젖어 있었습니다 체크아웃 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호텔을 나섰는데 현관에 놓인 신발도 하나둘 줄어들더니 마침내 마지막 하나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그건 아까 그 더러운 펌프스 구두였습니다 오전 11시가 넘어갈 즈음에야 마침내 펌프스 구두의 주인이 프런트로 내려왔는데 입고 있는 옷이나 외모가 굉장히 화려한 인상에 얻어왔습니다 굉장히 비싸 보이는 옷을 입고 있었고 한 손에는 애완동물을 넣는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구가 담요로 막혀 있어 안에 들어있는 게 모습은 볼 수가 없었는데 그 프런트 직원이 손님 혹시 다리에 상처라도 입으셨나요 주제넘은 말이지만 손님 신발에 그런 것 같은 흔적이 있어서요 다치셨다면 가까운 곳에 병원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여자는 신발은 애완동물이 더럽힌 거예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절한 미소를 보여준 뒤 곧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시간 정도 지나 방을 청소하러 간 여성 종업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까 그 손님이 묵었던 방이 이상하다고 소란이 일어났는데 그 방으로 가보니 다람이 위에 발자국이 어지러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것도 피에 젖은 발자국이 말입니다 방 한편에 흔적이 남아 있었는데 마치 귀신이 춤을 추기라도 한 듯한 참상이었다고 합니다 욕조 배수구에는 작은 동물의 사체 조각 같은 게 잔뜩 막혀 있었는데 데리고 온 애완동물이 쥐 같은 걸 잡아 방을 더럽힌 듯 했습니다 호텔 입장에서는 큰 사건이었는데 그 다음 날 마을 주민이 수상한 검은 비닐봉지를 발견했습니다 국도에서 100미터 가량 떨어진 눈으로 덮인 숲속에서 온천 마을의 보일러 관리인이 숲길을 지나가다 발견했다고 합니다 비닐봉지 안에서는 아기의 사체 몇 구가 발견되었습니다 땅에 아기들을 내려두고 몇 번이고 밟은 것인지 두개골이나 뼈가 산산조각 난체였다고 합니다 아마 뭔가 원한이라도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 소식은 금세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는데 그 여자가 가지고 있던 애완동물 가방은 비어 있었을 것이라고 프런트 직원은 곧 깨달았습니다 경찰에게 신고한 결과 다다미에 묻어있던 피는 역시 사람의 것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여자는 곧 전국에 수배되었지만 호텔 기록에 남긴 이름과 주소는 가짜였고 얼굴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 프런트 직원뿐이었습니다 프런트맨은 여자의 몽타주를 만드는데 협력했는데 온천 마을은 소문이 나서 매출의 지장이 올까 두려워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걸 한사코 막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년 정도 지나 계절은 여름으로 바뀌었는데 결국 여자의 행방은 찾을 수 없어 수사는 진전 없는 미궁 속이었고 근처 지역에서 신생아가 실종된 있는지도 집중적으로 살펴봤지만 찾을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을은 어느덧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과거의 평온함을 되찾고 있었는데 프런트 직원 역시 평소처럼 호텔에 걸려오는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내일 예약을 좀 하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전화했을 때는 A씨라는 분이 담당하셨던 것 같은데 그분 계신가요? 제가 A입니다 A씨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동안 수학이 넘어에서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내 몽타주를 그린 게 너구나 우리 할 얘기가 있겠지? 이 말 직후 전화는 끊어졌는데 그 프런트 직원은 곧바로 호텔에서 사직하고 도쿄로 향했다고 합니다 이후 그 프런트 직원은 일본에 남지는 않고 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는 얘기가 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프런트 직원과의 통화 이후 저 여자처럼 보이는 손님이 그 호텔에 아직까지 다시 온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세번째 이야기 행방불명 친구 A가 갑자기 산으로 여행을 떠나겠다고 말을 꺼냈는데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디지털 카메라를 시험해 보고 싶었던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처음에 그 얘기를 들은 저도 별 생각 없이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라고 말한 뒤 배웅해 줬습니다 하지만 사흘 정도 있다가 돌아올 예정이었는데 나흘이 지나도 닷새가 지나도 A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별다른 연락도 없었기 때문에 마침내 A의 가족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A가 발견됐는데 익사체가 되어 산 근처의 해변에서 떠올랐던 것입니다 등에 메고 있던 배낭 속 유류품을 통해 신원이 판명되었다고 했고 며칠 뒤 저는 A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느닷없이 경찰이 저를 불러세웠는데 사진 한 장을 보여주며 혹시 이 남자 모르십니까? 하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거기 찍혀있는 것은 웃고 있는 A였는데 그 옆에 본 적 없는 수염 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쯤 된 것 같았고 이 사진은 A의 디지털 카메라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시간을 보니 A가 죽기 직전 찍은 마지막 사진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진 외에도 비슷한 사진이 몇 장 더 있었다고 했는데 혹시 이 남자가 A를 죽인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남자를 전혀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경찰은 제 말을 듣고 역시 그렇겠죠 라고 고개를 떨궜는데 그 모습을 보고 도대체 이 남자는 누구입니까? 제 질문에 경찰은 넌지시 귀띔해줬는데 그게 말입니다 사실 이 남자는 10여 년 전에 실종된 사람이에요 A씨가 사고를 당한 부근에서 사라졌고요 지금도 저희가 수색하고 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인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고도 했는데 단 하나 확실한 것은 A가 이 남자와 만난 직후 수수께끼의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뿐입니다 경찰은 이후 A군의 사망 전 근황을 조사했는데 디지털 카메라 구입 후 인터넷 커뮤니티에 가입했는데 그곳에서 실종된 산의 풍경이 좋다는 후기글을 보고 그곳으로 향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더 꺼림직한 점은 그 산이 좋다고 후기글을 올린 사람 역시 조사 결과 행방불명으로 나왔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군 복무 중에 들었던 실화 15년도 강원도 모사단에서 근무했던 시절입니다 의무병으로 근무하였고 의무병 특성상 여대대로 파견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고 저 역시 그랬습니다 부대 생활을 파견 병들끼리만 지내다 보니 자연스레 같은 연대에서 파견 나온 운전병들하고도 친하게 지냈고 그러다 보니 많은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16년 가을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토요일 밤 점호 후 취침 시간이었던 듯합니다 막내들은 피곤해서 먼저 잤고 상병장들만 남아서 수다 떠는 도중 운전병 아저씨 한 명이 비도 오고 하는데 무서운 이야기나 하자고 하였고 저희는 좋다고 하면서 한 명씩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중 운전병 아저씨에게 들었던 실화입니다 운전병이나 의무병이나 비전투병과는 연대로 자대 발령 후 특정 인원을 대대로 파견 보내는 형식으로 가게 되는데 어느 날 신병이 연대 수송대로 전입을 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신병 입장에서는 전입 당일이니 할 것도 많고 그날은 부대에서도 다른 행사로 인해 바빠 선임들이 크게 신경을 못 써주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어느덧 일과가 끝나고 점호 시간이 되고 신병은 중대 행정관 및 생활관에서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신병은 꿈을 꾸었다고 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꿈 속에서 일어나 보니 부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근데 주변에 아무도 없고 일어나 보니 자기 몸이 침대에 그대로 누워져 있는 것을 보았답니다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유치히탈인가? 하고 놀란 신병은 이내 막 전입 온 부대를 다 돌아다녀봤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돌아다녀도 부대 내에 아무도 없더랍니다 근데 꿈이었는지 이상하다고는 눈치채지 못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혼자 부대나 한번 구경해보자고 여러 군대를 다 돌아다녀봤다고 합니다 PX는 어디에 있으며 세탁실은 어디에 있고 노래방이나 플스방은 부대 뒤편 컨테이너 박스 심지어 고가 초소 탄약고까지 한번 둘러봤다고 하네요 정신없이 돌아다니던 중 병사 식당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식당 앞 벤치에 어떤 꼬마 남자아이가 앉아있었다고 합니다 부대 내에 어린 남자아이가 있는 것은 당연히 부자연스럽기에 신병은 가서 물어봤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왔어? 누구랑 같이 왔니? 아무리 물어봐도 답은 안하고 무표정으로 앉아있었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자리를 들여던 차 그 꼬마 남자아이에게서 말이 나왔습니다 형은 어디에서 왔어? 드디어 말을 들어서 그런지 기쁜 마음으로 형은 저기 4층 수송부에 전입었어 부대 건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갑자기 그 아이가 시굳더니 그대로 부대로 뛰어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 그 이후에는 당황하였으나 이내 뭔가 찝찝하였답니다 하고 뭔가 불안한 마음으로 그 꼬마를 뒤따라가 자기 몸이 있는 생활관으로 냅다 달렸답니다 애들이 뛰어봤자 성인보다 빠를 순 없기에 신병이 먼저 도착하였고 다시 자기 몸으로 들어가려는 그때 꼬마가 뒤따라왔답니다 그러고서 하는 말이 아쉽다 내가 먹을 수 있었는데 이러한 꿈 내용을 선임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당연 선임들은 내가 개꿈꾼 거 아니냐 믿지 않는 투로 이야기하였지만 신병이 그 다음 하는 이야기에 다들 얼음이 돼버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부대 전입 온 다음 날인된 신병이 그것도 중대 내 행정방과 생활관밖에 움직이지 못했던 신병이 PX, 체단실, 노래방 및 플스방 심지어 탄약고와 고가초소 위치까지야 알 수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무서운 이야기를 들어봤던 것 중 제일 소름이 쫙 끼쳤던 기억이 나네요 다섯 번째 이야기 무당을 믿으시나요? 저희 어머니의 이모님 그냥 할머니라고 부를게요 할머니께서 젊었을 적부터 신내림을 받으셔야 했던 분이라고 해요 제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분이고 알아 놓으시거나 사회생활이 힘들 정도로 이유 없이 그냥 아프셨어요 제가 제대하고 지금으로부터 약 6년 전쯤 찾아뵈었을 때는 잘 걷지도 못하시는 상태이셨고요 용하다는 병원을 다 찾아봐도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대요 본인이 그렇게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내림을 받지는 않으셨어요 지금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아마 호전되지는 않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할머니 집안에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할머님의 남편분이신 할아버님은 정말 정정하시다가 갑자기 치매가 오셔서 한 4년 전에 돌아가셨고 할머님의 아들 그니까 적가 어렸을 때 형이라고 불렀던 분은 도박에 미쳐서 집안 재산 다 날려먹었다고 하더군요 딸도 한 명 있는데 그분은 어떻게 사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집안도 잘 안 풀리고 건강도 안 좋으신 상태예요 사실 저는 무당을 믿지 않는데 그 이유는 저희 가족이 전부 천주교 집안이고 특히 저희 어머니가 아직도 꾸준히 성당을 다니세요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6년 전쯤 할머니 댁을 방문했을 때 저희 누나를 보고 취직하려면 돈 좀 들겠다라고 혼자 말을 하셨어요 저는 그걸 옆에서 우연히 들었고 어머니도 들으셨나 봐요 근데 그때 누나는 서울에 유명한 4년제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졸업반의 학점도 꽤 좋았어요 당연히 어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누가 봐도 취직하는데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 32살 아직 취직 준비하고 있어요 가끔 누나를 보면 그때 할머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네요 또 취직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어머니께 입꼬리에 돈이 걸려있다고 하셨어요 그 당시 저희 집 조금 힘든 상태였어요 아버지 사업이 잘 안 풀리던 상황이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희 어머니는 뭔 소리냐고 지금 얼마나 힘든 데라고 하셨고 이 말도 역시 별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독실한 천주교 신자라서 그런 걸지도 몰라요 그런데 최근 1년 전 부동산 투기가 과열화되어서 서울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고 투기 수요가 인천으로 많이 몰려와서 인천 집값이 폭등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가 인천에 거주하는데 그때 저희 집값이 말도 안 되게 올라서 매도하고 다른 부동산들을 팔아서 꽤 많은 차익을 낼 수 있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저는 가장 먼저 그때 할머님이 말씀하셨던 게 떠오르더라고요 이렇게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니 저를 보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어머니께 여쭤봤어요 제가 태어난 날 피덩이인 저를 안고서 할머니가 몇 분 동안 빤히 쳐다보셨다고 해요 그 모습이 소름 돋아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빼서 안았다고 하네요 저에 대해 어떤 말을 하시고 싶으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여섯 번째 이야기 생생한 꿈 우리 집은 큰 방 작은 방 방 두 개 거실 부엌 화장실 하나 딸린 2층 집이었다 본인은 가위에 웬만하면 잘 안 눌리는데 비 오는 어느 날 잠에 들려고 내가 2층 침대 위에 자고 형이 밑에 1층 침대에 잤다 2층 침대가 꽤나 크다 높이가 2미터 정도 되는 큰 침대였다 곤히 잠들고 있던 중 몸이 안 움직이기 시작했다 직감적으로 이건 가위구나라고 생각이 바로 들었다 가끔 눌리긴 하는데 뭔가 보이거나 그런 적이 없었기에 손가락과 발가락을 움직여서 풀려고 하는데 갑자기 창문으로 사람 모양의 그림자가 보이기에 깜짝 놀랐다 가위를 풀고 눈을 감았다가 떴을 때 할머니가 내 머리 위에 서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내가 가위를 푼 게 아니라 풀었던 것처럼 느꼈었던 거고 그 할머니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웃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소름 돋고 이상했다 갑자기 또 사라졌다가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서 너희 부모님 어디에 있니 라고 말을 거는 거에 나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말이 안 나오길래 음이란 말밖에 못했었다 그리고 그 할머니는 사라지고 가위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바로 앉아서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그 할머니가 다시 나타나서 하는 말이 찾았다 그 순간 나는 소리를 지르면서 잠에서 깼다 그 후로 잠도 제대로 못 자서 수면유도제 처방받고 어머니가 아시는 무당한테 가서 문지방에 부적 하나 개인이 들고 있는 수호 부적 하나 들고 나서 잠에 드니까 신기하게 편안하게 잠들었다 그리고 부적 받은 날 정확히 1년 뒤에 불로 태우라고 했다 일곱 번째 이야기 그것의 정체 어머니와 아버지는 맞벌이를 하셨기에 맞은편 동네에 따로 사셨고 나는 할머니 집에서 9살 터울 늦둥이 동생과 나 할머니 셋이서 살고 있었다 여름방학이라 새벽까지 게임을 하고 아침 6시쯤 자서 낮 1시쯤 일어나는 게 일상이었다 그날도 여느 날과 똑같이 밤새 게임을 하고 해가 충천에 떴을 때 깼다 할머니랑 동생은 집에 없었고 나는 배가 고파서 라면을 먹으려고 봉지를 뜯는 찰나에 누가 문을 두드렸다 할머니 집은 연립주택이었고 공용 현관문은 365일 24시간 열려 있었다 가끔 친구들이 연락 없이 와서 문을 두드리고 했었기에 대수롭지 않게 문을 열려고 하는데 손잡이를 잡기 직전에 정말 느낌이 사했다 그렇게 멈칫하고 5초 정도 흘렀나 또 두드리는 것이었다 그 당시에는 한두 사위의 형들만 무서워하는 질풍노도의 시기라 일부러 12조로 누구세요? 라고 했다 그러니까 정말 걸걸한 목소리를 가진 중년 남성이 잠시 얘기 좀 나눌 수 있냐고 하길래 그 말 듣고 바로 문을 열었다 지금 생각하면 진짜 미친 짓이었다 열었더니 검은 정장을 입은 두 명의 남자가 서 있었는데 너무 오래되어서 생김새가 잘 기억나지 않지만 한 명은 키 195 정도의 덩치도 엄청 컸었고 한 명은 키 170 정도의 외소했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종교 관련해서 얘기했던 것 같다 근데 확실히 기독교는 아니었다 끊임없이 설명하길래 됐어요 관심 없으니까 그냥 가세요 순순히 가길래 사이비 종교 아니면 잡상인이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라면 먹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소름이 돋았다 우리 할머니랑 동생만 있었다면 내가 쌀쌀 맞게 대했다고 해코지를 했다면 왜 한여름에 검은 정장을 풀세트로 입었을까 다음에 또 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뒤로 한 일주일은 전투 준비 태세에 들어갔다 다행히 수상한 남자들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아직도 의문으로 남아있다